오늘 영철이가 나온 날인가? 아, 네, 누나 영철이 형 나와요. 그런데 스타일리스트 분이 어제 저 길거리에서 두 번 봤어요 그러는 거야. 뭐하고 이때 이때 그냥 한 번은 누굴 만나서 떠들고 있었고 한 번은 그냥 혼자 떠들고 있었어. 혼자는 왜 떠드는 거야. 전화 형 한다고 봐. 둘 다 떠들고 있었어. 둘 다 떠들고, 혼자도 떠들고 있었어. 아, 근데 진짜. 너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지? 어디 그렇게 돌아다녀요? 나도 매번 봐. 옛날에 청담도 누가 미용실에서 봤다고 그러는데 서장훈 씨도. 넌 청담동을 왜 자꾸 돌아다녀? 집이 청담동이에요. 집 앞을 다니는 건데. 그냥 집 앞을 저 계속 돌아다녀요. 같은 아파트 살았잖아, 나랑 영철이 오빠랑. 근데 영철이 오빠가 돈도 많이 줬지만 어느 순간 피곤함을 느껴가지고. 내가 오빠한테 얘기 안 하고 이사를 갔거든. 이사를 갔거든. 나 근데 이사를 안 하고 온 거야. 그거는 형 집 아니야? 아니 영철이가 너 택배도 많이 받아줬는데 왜. 이게 뭔 얘기야? 나 진짜 잠깐 오빠. 이게 뭔 얘기야 갑자기. 오빠. 오빠가 마산에서 올라오니까 그거 약간 생선이고 그러니까 받아주면 안 돼? 알았어 수고 받아도 어떻게 해. 우리는 일단 널 놓으면 되지. 오케이 오케이 해주고 다 해주고 진짜 진짜 이웃 주민. 어 뭐 숙이 급하면 우리 집에 오도 오고. 일단 우리 같이 부르기도 하고. 이런 건 좋은데. 했어요. 가끔 전화가 와요. 전화가 와서. 들어받으면. 수고아. 불 켜져 있는 어린 집. 어. 무서워. 그 창문 열어봐. 왜? 열어봐 빨리 열면 저 밖에서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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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업 봤다는데 김영철이 짐 내리는 걸 보고 있더라고. 하하하하하하. 이삿날 이삿날. 사다리 차로. 사다리 차로 짐 내리는 걸 보고 있어. 그래서 내가 그랬지. 이사 가는 거야? 하하하하하하. 말도 안 하고. 들켰어 그걸 들켰어. 그렇게 물건 받아달라고 그러더니. 야 이게 뭐야. 아이씨. 아이씨. 확 들켰네. 몰래 이사 가려고. 지금. 아니 왜냐하면. 8층에서. 그럼 무슨 차지. 사다리차. 사다리차. 내가 계산해보면 수위가. 칩. 하나도. 몇. 소기칩이거든. 야. 나 윗집에 누가 이사 오는 애인데. 너 이사 가는 거니? 아 나 너무 실망했지. 몇 년을 그렇게. 진짜 코미디 사기고. 어 진짜. 아오 딱 불렀어. 11시고 12시고 집 앞에다가 올리고 막. 보고 해다가. 그래서 나 너무 무서워서 그 장면 찍어놨잖아. 염천이 오빠가 우리 집 보고 있는 거